크로핑과 쿠키슈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오늘은 크로핑과 쿠키슈를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음은 크로핑과 쿠키슈를 준비했어요 прилぐ까지 레몬에 다와서 사과 세리로 구매했어요 stretch & 간장 오징어 참기름 와우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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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.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